진더군이 급수선 보조금 반환을 통보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진더군은 국토교통부가 급수선 보조금 27억 원을 지난달 30일까지 국고로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달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환을 중지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수선 예산 환수 결정을 놓고 고발과 환수 조치 취소 요구 등 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